자, 21번째 시간 가볼게요. 자, 스톰, 폭풍은 폭풍은 bring, 가져오다 라는 뜻이죠. 가져오다. 뭘 가져와요? heavy rain 하면 무거운 비에서 폭우라고 해요. 엄청난 비를 말하는 거죠. 폭우를 가져와요. 그리고 강한 바람을 가져와요. 바람들, 그죠? there are는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요? 좋은 것들과 좋은 것들과 bad 나쁜 것들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storm 폭풍에 대해서 one good thing 하나의 좋은 점은 about 뭐뭐에 관해서 폭풍에 관해서 하나의 좋은 점은 뭐다? 그들이 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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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arth가 지구예요. 지구를 cool 시원하게 해주는 거다. another good thing 또 다른 또 다른 good thing 좋은 것은 뭐다? 그들이 remove 제거한다. remove pollution 하면 오염을 제거한다는 거에요 오염을 제거한다 뭐로부터? from the air 하면 공기로부터 공기 중에 안좋은 미세먼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폭풍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깨끗해지죠 그죠? 그들은 give water 물을 줘요 물을 준다 누구에게? 모든 living 살아있는 크리에이첼 생물들에게 그죠? the bad thing about storm 그 폭풍에 대해서 나쁜 점은 나쁜 점은 폭풍에 대하여 about...에 대하여에요 뭐다? 그들은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하다는 거다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damage 피해를 주다는 뜻이에요 피해를 주다 그들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crop 농작물과 하우스 집들에 그들은 can cause 일으킬 수 있어요 일으키다 can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can과 cause가 합쳐지면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뭘 일으킬 수 있어요? 홍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lightning star to forest fire 그렇죠? 번개의 lightning 번개는 시작해요 forest fire 하면 숲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죠 every year 매년 그죠? 여기까지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rock 운동을 하세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do you guys have a thousand minutes we'll be right together and then we'll be right together and then we'll be right back so we can see if we can see... we can see then we can see